몸에 크고 작은 문신을 한 사람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의료인이 한 문신은 불법이죠. 최근 타투이스트들의 문신을 합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불법이냐 예술이냐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프란치스코 교황도 문신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가톨릭의 눈으로 바라본 문신 전은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명 축구선수 팔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례명으로 문신을 새긴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문신은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신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만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의료인을 제외한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199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신이 의료행위로 규정된 후 타투이스트들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정치권은 문신 합법화를 위한 관련법을 발의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타투이스트의 면허제 등을 담은 타투어법을 발의하며 문신 스티커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신 합법화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톨릭 신자라면 문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문신에 관한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구약 성경에서는 일부 문신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느님의 성전임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신의 의미를 옳고 그름으로 나누기보다 우리 몸의 의미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성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경과 교회의 관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문신을 새기는 것을 생각할 때 하느님의 성전임과 피조물인 우리 몸을 당연히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신으로 신앙을 나타낼 때는 부정적인 표현도 삼가야 합니다. 남용에서는 안 되고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8년 젊은이들과 함께한 시노드 예비 모임에서 문신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믿음을 보이기 위해 문신을 새겼던 고대 교회의 사례를 들며 문신을 한 젊은이들을 무조건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문신을 통해 표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몸에 대해 자유의지를 선물한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며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